MBC 뉴스 김정은 안 해, 안 해. 일로 와봐, 갑시다. 호시, 우리는 현명이잖아. 너, 너네 진짜 시민이야? 다걸고 너도 진짜 시민이야? 아니, 너네 우리는 더 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명이야. 근데 얘가 필요해, 내가 봤을 땐.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무도 믿지마. 아무도 믿지마. 넌 왜 그러는 거야. 너 아까 우리 협력한 것만 지켜내고 있지마. 너네 진짜 시민이야? 내가 그럴 거야. 난 독립된 곳을 찾아내서 한 번에. 여기야. 저기 휴게실도 아니고 저기 유치장도 아니고 그냥 여기. 그냥 여기. 이 사무실 안에서만 찾아. 나이스. 형 찾았다. 어, 나 오늘 에이스인데 어떡해? 오, 스캅 많이 찾는데? 오, 나 에이스인데? 아, 여기도 찾는 곳이 나왔다. 여기 안에. 여기도. 여기가 멀기 때문에 여기 있을 확률이 높아. 당연히 아닌 것 같지? 아, 없는 것 같아. 아, 하나 돈 라이 할 때마다 이거 참. 궁금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잘 숨기는 거야? 진짜 없어. 아, 어디 있는 거야? 다 찾았어, 이제? 너 진짜 마피아 아니지? 형 아까 다 놀림 받았던 사람이야. 의사? 내가 낯지방 때 애들이 자기 친구 사람 바보라고 해서. 진짜? 내가 처음에 스마일 살까 고민 많이 했거든? 근데 내가 쿱스한테 연방작전이 가능하단 말이야. 공장인 아니지? 약간 당황을 해가지고. 어? 마피아는 누구보다 나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어. 맞아, 맞아. 진짜 진로의 그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 살편보다 의심을 당했거든. 야, 희미끼리 개인전이니까. 그게 내 힌트야. 그치. 어쨌든 지금 마피아. 그러니까 내가 내 경찰을 밝혀서 의사를 죽이려고 먼저 날 죽일 줄 알고. 경찰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쿱스가 마피아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너무 뻔할 것 같은데? 뻔한 데다 안 숙였을 거야? 저한테 60만 명에 달려있어요. 60만 명에 달려있어요.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아, 근데 우리가 저번에 마피아 게임 때 너무 그 찾기 힘들게 해가지고 브로커가 등장한 거구나. 그래, 너무 뻔해, 거기. 아, 이런 데 있을 수가 없는데. 이따가 되고 솔직히 못 찾을 것 같아, 이거. 너무 뻔해, 너무 뻔해. 장한이가 봐봐, 밑에. 장한이가 밑에 봐봐. 없어, 없어, 없어. 이거 밑에다 두면 밑에 다 들어야 돼? 우리 전 라이어도 그랬었잖아. 야, 우리 시간 많다. 너가, 너가 이렇게 완벽하게 의지를 받아주면서 나머지 마피아 중이 너무 헷갈려져. 어, 나머지 마피아 중이 너무 헷갈려져. 그냥 아예 마피아를 티낼까 하다가도. 이거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말하시네. 아니, 지금. 근데 누나, 저 아까 기회를 또 있으면 잘 잡는 친구라고. 제가 또 기회를 주면 또 잘 잡는 친구예요. 그것 좀 편집해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를 주면, 기회를 주면 또 잘 잡는 친구예요. 진짜 다음에 하면 제가 미친 듯이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아, 또 어디 있는데? 어? 나 봤어, 봤어. 없어. 아, 봤어? 어, 이거 잘 봤다. 아, 여긴 안 봤어. 이건 안 봤어. 설마 소화기 안에 넣지 않았겠지. 설마. 여기도 찾는 부분인가? 아니면 누가 천 원을 넣어서 넣어야지. 또 보면 그게 나은다고? 대박. 그렇게까지 상상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근데 돈 라인이가 많이 발전됐어. 어, 소화야. 나 여기 좀 찾아봐도 돼? 너 왜 안 찾아? 지금은 누구 차고이고, 누구 안 차고이고 지금 보고 있어. 너 그러면서 그냥 쉬는 거 아니야?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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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왜 이러고 빨라? 도겸아! 어, 나 지금 가고 있어. 너 계속 늦는다. 야, 너가 진짜 마피아가 아니면 나한테 수갑 다 줄 수 있어? 오케이, 내가 수갑을 다 갖고 있을게. 나 그렇다. 아니, 정한이 형 말고 도겸이가 들고 있었으면 좋겠어. 나 오늘, 나 에이스, 나 수갑 3개 채웠어. 좋겠다, 나 수갑 못 찾겠어, 저거. 슈아야, 그, 도겸이한테 수갑 맡겨. 아니, 줄 수는 있어. 아니, 제발 이렇게 몰아가줘. 아니, 몰아가는 거 아니야. 경찰인 사람 다음에 날 확인해줘, 제발. 나 좀 오래 가고 싶어. 이미 확인했을 수도 있어. 아, 보물이야. 보물이 진짜 어디 있을까. 지금 11명의 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넌 그 머리한테 잡힌 거고. 아, 마피아 아주 잘 생겼어. 저번에 했던 마피아가 또 할 가능성은 없겠지? 아니, 별로 없을 거 같아. 근데 그런 사람이 보이지가 않지 않냐? 또 한다기보다는 뭐라도 할 거 같아. 근데 우리가 경찰이 한 명을 확인했잖아. 어, 그럼 내가 우리가... 그러면 이게 한 명이 누구를 뭔가 몰아가거나 이랬을 때 잡아주거나 아니면 같이 몰아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어, 경찰이. 근데 왜냐면 의사, 경찰도 섣불리 잡아주다가 내가 경찰인 거 알면 죽으니까 말 못 하지. 아니, 밤이 한 번밖에 안 왔는데 어떻게 봐? 일단 그러면 슈아를 우리가 처음에 계속 의심을 했잖아. 경찰이면 슈아를 확인을 했겠지, 당연히. 당연했지. 야, 진짜 경찰 확인 안 했으면 진짜 했겠지. 이상하네요. 경찰이 바보일 수도 있어, 존중해줘야 돼. 너 경찰이니? 너 경찰이니? 그래서 우리가 슈아를 몰아가다 보면 아니면 경찰이 잡아주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슈아를 몰아가다 보면? 의심되는 사람을 한 명씩 없어가자. 그래. 그리고 경찰이 알아가지고. 응. 나는 조슈아라고 생각해. 나는 그래도 시간 추가 많이 해줬어. 추가 계속 찾아줬어. 아니,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어.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거는 마피아가 자기가 갖고 있으면 시간이 감축되는 거니까. 나는 준희 같아. 일단 저번에 마피아 했을 때 크리스 형 말은 듣지 마. 야, 내가 처음에 다 잘못했어. 뒤로 갈수록 이상해 같지만. 이게 어려워, 이거. 정말 어려워. 일단 너부터 가봐. 우선 슈아 형? 일단 우선 나 진짜 없어. 진심을 깨뜨려 보는데. 야, 레이지 나올 거 같아. 첫 번째 마피아가 디노였잖아. 제작진 형 누나분들도 우리의 재미를 위해서 저번 마피아가 안 된 멤버들 중에서 마피아를 고르지 않았을까라고 약간 짐작이 들어. 그러니까 중복이 없을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정한 혹시 디에잇은 빠진 건데 그렇게 단점 짓기는 너무 이를까, 혹시? 아주 치고 빠지기 아주 좋아. 뭐 말을 한 거야, 만한 거야. 결론이 뭐야,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 일단 아무나 한번 골라봐. 이 촉. 너의 느낌. feel. 뭐 또 대세를 따라 집어. 나는 슈아야. 두 명 남았어, 아직. 이거 생각보다 확률이 높아. 나 원우. 나 그냥 조슈아 형 갈게. 오케이, 3대 1. 난, 난 번우. 그냥 찍은 거야. 일단 나는 슈아. 나는 원우. 난 모르겠어, 일단 슈아 찍을게. 동겸아, 너 진짜 경찰인데 슈아 확인 안 한 거 아니지? 바보 소리 듣기 질려서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진짜 경찰 아니야. 난 초반부터 원우 형 좀 의심됐으니까 원우 형 갈게. 우지가 진짜 어려워요. 제가 진짜 어려워. 원래 어려운 애야. 어려운 애야? 어려운 애래. 나는 아직은 너무 한가름이 안 서는데 일단 민규 가볼게. 오. 예상 외에 지목이기도 했어. 하지만 나도 약간 마음 속에서 좀 의심이 있었지. 송방우야? 말풍선인데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요?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혹시? 나도 민규야! 뭐야, 뭐야, 뭐야. 얘 가끔 무서워. 내가 잠깐만. 여기서 나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 어. 진짜 꼴기 싫어. 홀벡 싫대. 나의 초기선 우지가 경찰의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얘가 민규를 찝었다는 거는 마피아라는 소리거든. 오, 좀 일리에 있다. 근데 그랬으면 우지 형이 좀 약간 어필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조슈아를 안 뽑은 이유가 뭐야? 아니니까 혹시 저랑 연기 같이 배우신 분 아니세요? 마피아가 아니니까 조슈아를 안 뽑은 거야 그러니까 조슈아는 아니야, 너 아니잖아 너 아니야 그러면 더 극적일 때까지 간 다음에 그걸 했었어야 돼 왜냐면 지금 두 개 다 애매해졌어 자 잠깐만 자, 춤으로 지금 채우고 있죠? 자기가 의사라고 밝힐 수 있는 사람 있어? 의사가 저한테 의사라고 밝혔습니다 나한테도 밝혔어 그분이 이분이에요 야, 잠깐만! 야, 여기서 원우 뽑은 사람 누구야? 나요 뭐야, 근데 너희 마피아를 왜 뽑았어? 이 형이 계속 의심되는 말을 하니까 우리한테 계속 자기 의사라고 어필을 하니까 이게 슈아 형이 저번에 의사로서 활약을 너무 많이 했잖아 이게 부담스러운 거야 일단은 내가 쿱스 형을 좀 의심하고 있었어가지고 야, 나 진짜 명백한 게 생각났어 뭐? 저번에 우리 마피아 할 때 민규가 저번에 나랑 해서 그때 마피아가 아니었었잖아 근데 제가 큰 활약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작진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명분을 만든 거야 쟤를! 이번에 마피아에서 네가 성공해라! 하고! 어때! 어때! 1대! 그 추리 나도 약간 인정을 하겠어 이거 거의 강요 아니야? 진짜 무서워 야, 그렇지! 일리 있어! 형! 무서워! 좀만 낮춰줘!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찾을 때도 그렇고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해 왜냐면은 내가 형! 형! 어떻게 쥐 딱 들어맞아! 이게 딱...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어떻게 쥐 딱 들어맞아! 이게 딱... 하하하하하 아니, 형은 들어맞아! 내가 이게 어떻게... 들어맞고 있어, 형! 원우야! 원우야, 너 기억나니? 내가 마피아 할 때 너무 불안하니까 맞아, 옆에서... 화분 밑에 봐봐! 맞아, 맞아! 화분 확인해봐! 돼도 않는 거 확인하라고 하는데 민규가 싹을 들면서 한 번 했어, 한 번, 한 번... 얘도 한 번 했어! 야, 알지? 한 번! 두 번! 한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뭐! 한 번 하면... 정신 부쩍 채우는 거 같아 한 번 하면 두 번이 쉬워 두 번 하면 세 번이 쉬워 너지 한 번만, 아니야, 한 번만 헤려줘 넌 진짜 잘한다 나 진짜 진심이야, 형 제발... 오케이, 가자! 오케이! 민규! 나랑 한다고? 어, 너야! 다시 투표할 거야, 다시 투표 아, 진짜 이러지 마셔, 제발! 반론 듣지도 마! 아, 진짜 제발 한 번만! 야, 자기가 마피아 됐을 때 마피아도 저렇게 안 할 수 있어? 그래 난 내가 마피아 됐어, 아, 그렇지 어, 다 해 아, 또 쟤 야, 너 잘한다 야, 너 잘하네 마피아 해봤잖아, 알잖아, 느낌 알잖아 야, 권호 씨님 역시 돌 나이다 아, 그리고 제가 시민이었을 때 자기 뭐 아, 죽여, 죽여 이랬었는데 왜 지금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때 내가 룰을 몰랐잖아, 룰을 몰라서 에이, 너 룰을 몰라! 나 지금 몰랐어! 너 룰을 몰라! 네가 룰을 모른다고! 이 게임에 룰을 모른다고? 야, 쟤 죽이면 안 되냐? 야, 너 사냥개한테 몰랐어 두 번째 때 이 게임에 룰을 모른대 말이 안 되잖아! 그냥 마피아도 기분 나보겠다 아, 허리 여기 앉아야 돼, 투표해, 투표 이 게임에 투표해, 투표 아니, 이분 왜 이렇게 이상해지고 왔어, 이분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히 들어 한 번 들어줘, 한 번 들어줘, 마지막 마지막 반론 때 하세요 아니야, 이미 얘야, 그냥 반론해 아니야, 한 번 해봐, 그래도 혹시 모르는 하나 그래, 나부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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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잖아, 나 민규 아, 진짜 제발 민규, 민규 나도 민규 저도 확신이 있어, 니네? 그럼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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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오케이, 오케이, 끝 이게 너가 의심되는 게 아니라 호시가 너무 잘 설명해서 너무 일리가 있어 자윤이 흥분을 잘한 거지, 뭘 잘 설명한 건데? 나는 진짜 뚜렷한 확신이 있어 뚜렷한 확신이 있은다고? 물질은 없지만 뚜렷한 확신이 있대 저번 마피아 때는 내가 시민이었을 때 죽어도 우리 시민이 살아있으면 시민이 이기는 건 줄 알았어 내가 죽어 상관없다고 한 건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개인전이라는 게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난 끝까지 살아남고 싶어 얘들아, 내가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이 녀석의 표정을 봤어 내 표정을 안 봤는데 뭘 봤다고 해 널 여쭤보고 말했잖아 거짓말 안 돼, 거짓말 안 돼 민규 씨, 카메라 등지지 마세요, 일로 오세요 빨리 가자, 오케이, 가자 하나, 둘, 셋 와, 죽었다 와, 그냥 죽어네 와, 마피아? 마피아야 난 아무것도 아니겠지, 또 당신이 오늘 게임의 마피아입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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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권호 씨 야, 간신법으로 모았다 와, 권호 씨 미쳤다 아니 안경, 왜 그래 컴난 컴난, 굿보이, 굿보이 아니 형, 안경, 아니 호시 아니 호시 형, 형 진짜 또라이 같아 와, 형 한 건 했어 진짜 민규 가세요 오케이 얘들아 다들 70만 원이 됐다 다들 화이팅 가자 야 나 진짜 나 야! 공라인은 내 거야 와 민규랑 공라인 했으면 큰일 날 보였네 와 와 내가 형한테 형광등 찾아보라고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근데 아이고 마피아가 맞춘다 자 날 죽일 거야 마피아가 분명히 왜냐면 긴장되니까 마피아가 의사 아니었네 의사 맞아 또 원우가 첫 라운드 때 우리한테 자기를 살렸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원우 형 죽인 거고 그리고 원우 형은 호시 형을 살리려 했겠지 마피아 좀 똑똑하네 아니 아니 이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나 생각 못 했는데 네? 저부터 시작하나요? 보지마 정환이 형 나 나 승관이 봤는데 미안해 세븐에서 같이 저희가 판정 65년생에서 이미 운에 맡겨야 되는 걸로 바뀌었어 어쨌든 거짓말 좀 잘 좀 해주세요 자 호시부터 나는 내성적이야 누가 나 어제 술 먹었어 나는 지금 안경을 썼어 난 이 팀의 귀염둥이 막내야 나와 너와 나는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왕쇄가 생겼어 웃었어 웃었어 실패 안 웃었어 웃었다 너 우리 팀인데 우리팀일 거라는 부정은 뭐가 있어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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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오 OFF 아rium이엘했어 신이는 개인전이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 개인전이 난 마피아가 잘 살아나면서 아 시민은 개인전이구나 정신 똑바로도 차리고 해 개인전이 나는 마피아가 잘 살아남으면서 기분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나도 버논이 뭐 생각하는 거 있는 거 같은데 버논이 거 한 번만 들어볼까? 뭔데? 내가 축구로 너네 다 이겨 너도 웃었으니까 탈락이야 아 5분 너무 짧아 진짜 문준이 왜? 오늘 한 건 해야 되지 않겠어? 이 게임 나 하기가 어려워 응 우리 협력팀 일로 와봐봐 우리 프로필은 게 좀 위에 있어 아 옆에 쪽 있어 오른쪽 오른쪽 이쪽 찾지마 마피아 게임 3라운드 시작 쟤? 잠깐만 왜? 응? 여긴 자기 숨길 데가 없는데 이런 거를 다 까봐야 되는 거야? 설마? 그거 다 찾았어? 몰라 그거 계속 찾고 있을걸? 여기에 있어 형? 몰라 왜 나 내 눈 제대로 못 봐 몰라 나도 찾아야 돼 빨리 응 형은 뭐라 알구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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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진짜 같이 나눠줘 조용히 나 팀이 있어 이미 아까 제가 여기 있을 때 김민규가 저 방해했거든요 아니 어디다 숨긴 거야? 항상 보물은 왜 이렇게 어렵냐 찾기가? 저번에 어디 숨겼어? 저번에 몰라 기억이 안 난다 저번에 보물 숨기는 데 어디였어요? 저번에 뭐 컵 아니었어 컵? 저번에 어디 숨겼어? 저번에 컵에다 숨기지 않았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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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다 숨겼어 붙였어 붙였어? 탁자 밑에다가 붙였대 이렇게 아 죽었지 아 죽었지 내가 도금아 너한테 신뢰를 바라고 정체를 얘기했는데 내가 형 의사인 줄 알았는데 나를 그냥 까발리라니 아니 난 진짜 의심됐거든 형 형 브로커야? 아니 나 신뢰 근데 지금 다 거기서 찾고 있으면 저기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어 나도 다른 데 찾는데 다 여기서 찾으니까 브로커가 여기서 찾으니까 다 여기서 찾겠지 싶은데 그러겠지 설마? 아 설마 아 이거 어디 있지?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진짜? 어디서 숨기셨을까? 아 슈아 진짜 아니야 슈아야? 이거 진짜 아니라는 거야 시민이야 저 형은 내가 봤을 때 오늘 피곤한 거야 오 진짜 미안해 피 안 날려고 그랬는데 절대 못 찾을 끼야 내가 바피아라면 어디에서 숨겼을까? 안 돼! 아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진짜 아니 어디 내가 숨긴 거지? 어차피 망 나잖아 이제 어 망 나니까 나 밝힐게 오케이 내가 경찰이야 아 경찰이야? 내가 명호랑 슈아 형 봤어 체크했어 둘 다 아니야? 아니야 근데 왜 나 안 막아줬어 나 형 뽑은 적 없어 야 야 그럼 버논 아니면 우지다 그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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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 필이 온 게 준이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버논 조은 준이 쿱스 형 우지 내 중에 하나잖아 나는 왜 껴 있는 거야 갑자기? 같이 그렇게 열심히 쳐놓고 갑자기 나는 왜 아 일단은 되게 내가 처음에 한 추리를 이용하면서 이번에도 마피아로서의 주인공으로서 살아남으려고 끝까지 발악하는 걸 수도 있잖아 아니야 호시 아니야 호시 아니야 가설을 한 번 내봤는데 한 번 내봤는데 우리 안경이 되게 힘이 있다 아 캐릭터 좋다 그렇지 그러니까 가설이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찾은 사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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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돈을? 찾은 사람이 있다고? 야 충격이 나 처음 아니냐? 우와 우와 여기 찾아 야 70만 원이 있는 거잖아 그 사람한테 어떻게 찾았어? 죽여야 돼 야 시민 죽여 시민을 죽여야 돼? 나 개인전이잖아 야 우리 진짜 무섭다 대박이다 살벌하다 야 그럼 마피아 시민을 빨리 죽여 뭐? 왜 저래 야 막장으로 가 막장 들어 야 준아 대단하다 나 안 찾았어 야 나 진짜 아니야 야 서명호 너 표정 찾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그럼 죽어야지 지금 마피아를 죽이게 아니라 시민을 한 명 시민을 죽이고 호시야 마피아를 죽이고 여기 있는 시민끼리 동맹을 하자 동맹을 하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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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그게 나아 그게 나아 그게 나아 왜냐 마피아면 마피아가 가지고 가 그게 낫지 이렇게 꿈이 작은가? 아니 자 얘들아 봐 봐 여기서 시민을 죽인 다음에 그 돈은 어차피 제자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쵸? 시민을 옮겨져 옮기죠 시민을 옮겼어요 이미? 시민을 갖고 있는데 돈 옮겨져요? 시민을 죽이고 돈이 옮겨졌으면 돈을 찾아야 돼 돈을 찾아야 돼 아니야 돈을 찾기가 힘들어 지금 우리 몇 번을 돌았는데 제가 마피아를 죽이고 우리끼리 동맹을 해서 5만 원씩이라도 가져야 돼 근데 그 시민이 동맹을 안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걸 죽이는 거지 돈을 찾았다고 하면 우리랑 동맹을 맺을 거야? 어 휴아 맺을 거야? 나도 맺을 거야? 이거 진짜로 아니 잠깐만 나는 정확히 말하면 나는 동맹을 맺을 걸 떠나서 난 그냥 다 같이 회식하지 뭐 그걸로 아 그럼 회식이 된 거 같은데? 내가 찾았다고? 난 못 찾았어 내가 찾았으면 난 그렇게 할 거 같다고 근데 봐봐 지금은 시민이 얘기하기 전에 일단 마피아 먼저 줬고 나서 그리고 그 분 만약에 진짜 같이 하고 싶으면 그때 줬고 나서 자기가 알아서 얘기하겠지 아니 이게 강제성이 있으면 안 돼 강제성으로 너 이 돈으로 회식해 시민이 좀 그래지고 뭐 여기서 다 같이 약속해 찾는 사람 그냥 두 나루자 이렇게 다 같이 약속하고 나서 그게 싫을 수도 있으니까 저번에 마피아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시민끼리 좀 깔끔하게 그림이 아셨구나 그러면 깔끔하게 마피아가 찾으면 돼 좋지 않을까? 시민 중에 뭐 꿈이 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 남은 시민끼리 나누자 70만 원 그래 그렇게 약속해 다 같이 마피아 잡으면 80만 원 되잖아 그래 그래 설령의 시민이 죽는 것보다 나 완전 나눌 거야 나는 진짜 괜찮아 너 나눌 거지 진짜 나눌 거야 우리 여기끼리 마피아 잡는다 마피아 찾으면 80만 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0만 원씩 나눠서 10만 원씩 나눠서 야 퍼펙트하다 퍼펙트 슈아 형이랑 명우 없으니까 너 저쪽으로 가 어 가 어차피 도겸이 너도 저리로 가 버논이 너도 저리로 가 버논이 너도 저리로 가 너 너도 저리로 가 야 팀워크가 돈 앞에서 살아나네 아 돈 돈이 그리고 나 브로커야 나 브로커야 형 브로커야? 어 형 누구랑 협력했어? 저거는 확실한 브로커야 협력했는데 호시랑 쿡스랑 협력했어 그럼 얘네는 또 아니야 이 셋 중에 한 명이야 지금 그러니까 너네 셋 중에 한 명이야 지금 누구? 우지 형도 퍼펙트 있어? 어 자 여기서 고백 나 경찰 아니야 뭐야 그래! 그래! 내가 경찰이야 나 얘가 경찰이야 내가 경찰이야 내가 경찰이야 나는 경찰이야 난 경찰인 적이 없어 좋아 너 꼭둑같이 한 적이 없어 나는 툴리스 네 당신 오는 게임의 시민이자 경찰입니다 형 뭐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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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날 건강하냐? 내가 경찰이라고 해줄게 내가 확인했어 이건 아니야 신민 좋아 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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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 와중에 내가 민규를 줄였어 어 그래 와 이쪽으로 와 근데 에스컵스 너 진짜 아니라고 했지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근데 내가 봤을 땐 버논이야 버논이야 나 진짜 아니야 버논이야 와! 진실의 눈이었어 너 마피아 같아 아니 아니 잠깐만 형이 이 둘을 검거했다고 아니 이 나머지가 아니라는 그 보장이 어디 내가 여기서 한 마디만 할게 내가 준희가 마피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한 건 일단 DH 확실해 그래 그래 이 형이 마피아가 확실 우리는 내가 말해줄게 너가 시민이라는 걸 확실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브루커야 근데 우리가 브루커끼리 돈을 나눌 수 있어 내가 나눠준다고 했어 그럼 내가 브루커인 걸 알았으면 얘 죽겠겠지 그치 그리고 얘네는 엄청나게 열심히 찾더라고 진짜로 진짜로 바닥에 기어가는 샷을 찾더라고 신발 터졌어 신발 신발 찾았대 야 나 바지 터졌어 바지 터졌어 대화야 신심한 거 야 인정 인정 너 시민이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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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아닐 수가 없어 그래서 두 쪽에 하나인데 이따 한번 들어봐 은준이를 진짜 몰라 얘가 얘 아무것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 모르겠어 야 그냥 너야 죽어라 그냥 너 돈 못 가져 돈 라이 야 진짜 그림이 대박인 것 같아 그냥 난 좀 약간 쿠쿠씨 혼자서 찾아다니긴 했거든 은준이 근데 얘 그래서 내가 상황을 내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처음에 대체 왜 나로 확정이 되는 건지 그냥 그게 안 받아들여줬던 거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웠구나 진짜 준이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내가 은준이 넣으면 너 마라샷 거 세 번 사려 나 처음부터 끝까지 애였어 자 봐봐 여기서 내가 진짜 확실한 일단 무언가를 있다면 신민한테 어떤 거 보내달라고 했잖아 거기서 준이 형만 휴대폰 들었어 그래서 아 얘는 이제 준이 형 확실히 아니지 준이가 왜냐하면 찾았다고 말을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X를 빨리 보내기 위함이지 않을까? 아니야 아니야 반은 그거 반은 무언가를 그게 있다고 아니야 나 항상 보낸 때마다 리버티콩 하나 더 보냈어 뭐야 그거 아니 근데 내가 TMI 죽이고 싶어? 아니 내가 죽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일단 내가 항상 그랬어 알았어 살든 말든 알아서 해 네가 그리고 버논이가 여기에 안 있었던 이유는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그렇지 아니야 나는 혼자 다니다 그냥 다 여기 있길래 아 브로커 여기서 찾으니까 다 여기 찾나 보다 난 여기 들어왔어 난 그래서 평소에 나 같았으면 속았어 근데 버논이가 똑똑해 게임 잘해 버논이 마피아 잘해 얘 마피아 진짜 잘해 연기야 우리가 여기서 마피아를 못 죽이면 우리가 지는 거잖아 아니야 지는 건 아니야 어차피 돈의 힘이 차였잖아 아 이게 비게 쓰는구나 근데 버논이가 또 이런 다음에 딱 진 다음에 에? 이럴 거 같아 나도 지금 아까 버논이가 연기야 에? 막 이럴 거 같아 아 그래 뭐 진짜 너는 진짜랴 너잖아 형 간 믿지 마 나는 주녀 믿어 자 하나 둘 셋 와 진짜 김민기 웃는 거 봐 와 아니야 설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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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진짜 큰일 났다 준비 안 되겠지 당신은 오늘 게임의 마피아입니다 마피아는 민규 버논 디노 총 3명입니다 난 열심히 했어 난 열심히 했어 멋있더라 난 열심히 했어 잘했어 진짜 그리고 잠깐만 그리고 여기서 진이 형과 돈 가졌어 와 네? 문저리 내가 한 건 해야지 했잖아 멋있었어 멋있었어 그 아까 쿱스 형 발고 있는 의자 아카시 대기자 얘들아 아 이게 시민이 재밌네 시민이 재밌네 시민이 재밌네 아 와 민규가 안 돼 야 여기 여기 난 반판이 움직여 난 반판이 움직여 저번에 보물 숨기는데 어디였어요? 붙이는 건 나? 고쳤어? 이거 이거 말해야 돼?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오늘 너무 재밌다 거의 뭐 레전드판 아니에요? 레전드판? 나 같으면 혼자 가셨다 나였으면 혼자야 게임 게임 문열이 일으키지 마 여기 지금 행복해 지금 우리 나였으면 그 뭐냐 혼자 처음에 마피아를 한 명 잡으게 했던 순간이 3만 명만 챙겨주겠다 아니면 너 뭐라고 그랬어? 돌아가기 어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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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좋게 가죠 행복하게 끝내자 아이 미안하다 해피엔데이 해피엔데이 근데 이 수갑 다 던져버려 아까 이제 필요 없어 이거 더 던져버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30만 원 더 받았네 30만 원 이제 주실 거예요 30만 원 아 진짜 아까워 시민 만세 네 네 지금부터 고구를 치하자 시민들이 여유지 없이 좀 질을 찾아야 합니다 네? 좀 질을 찾아주면 자유 시민에게 고구를 입고 야 우리 배신하지 말자 야 우리 배신하지 말자 잠깐만 잠깐만 이거 찾으면 그 시민한테 돈이 온다고요? 야 배신하지 말자 자기한테? 자기한테 돈이 온다고 야잉 어디 있어 좀 아름답게 가자 우리 야 근데 찾아 재밌어 아니야 아니야 저런 말에 흔들리지 마 원래 행복한 것도 있어야 돼 아니 방송 불량이 없어 찾아 재밌어 야 불량이 이미 많아 잘 생각해봐 고시 형 이번 마피아에서도 주인공을 쟁취하는 거야 근데 너 못 거둘 거야 여기 내가 이번 게임이 진짜 레전드였어 근데 일단 찾긴 해야 되죠? 아니야 우리 그냥 앉고 있으면 안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나 이따 화장실 좀 갔다 와 돼요? 아니 못 가 어디 가 아니 나 화장실 가 어딜 가 너 뭐 등지겨 사람이 봐봐 열심히 어느 정도 있어야 좋은 건데 너무 많으면 보기 싫다 보기 싫어 맞아 우리 형 아주 좋아 보기 싫어 난 만족해 이 정도 나도 만족해 경찰서에서 경찰을 해보니까 너무 좋네 자 여기는 평화를 지키고 싶잖아 그러면 여러분께 주어진 기회를 저희한테 주시면 그런데 만약 못 찾으면 두 배 아니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의 레전드야 레전드야 오늘 너무 재밌었어 야 팀워크 너무 좋았다 아 오늘은 내가 제가 어느 순간한테 미안하긴 하다 야 승관이 잘해줬어 너무 잘해줬어 야 조시와 아저씨 끈끈끈하게 살아있네 아 나는 진짜로 멤버들이 처음부터 너무 빨리빨리 걸려가지고 아 난 진짜로 아 난 연기 수업 좀만 더 배우고 올게 행복합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오늘 아 오늘 너무 재밌었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조회수 100만 아니 200 네 이렇게 저희 시민들이 다 이겼습니다 네 오늘 정말 행복한 돌 라이 2 돌 라이 2에서 우리 모두 두 장씩 가졌네요 어허허 돌 라이 2 멋이 없는데? 아니야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제 마피아 저 유치장가 다 했어 웅장처럼 타만 찍혀 아쉽다 얘들아 응 아쉽다 그래도 뭐 우린 최선을 다했어 미안해 내가 첫 번째로 뚫렸어 아니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싫었었다 진짜 잘했어 미안하다 재밌었어 최고였어 재밌었어 어쩌면 너 덕에 내가 그 그니까 내가 일부러 죽음으로 인해서 최선을 잘했어 근데 진짜 숨기는 장소는 하나 기가 막히지잖아 그렇지 고민도 안 하고 어 맞아 가자. 수고했어. 복수할 거야. 꽤 두부 준비돼 있으니까 먹고 와. 나 순두부 좋아한다.